두 번째 시는요.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던 오늘 한국일보 보도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원님 이 보도 내용도 아마 모르신 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한번 정리를 좀 해 주실까요? 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4월 19일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간의 영수회담이 이루어진다 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일날 그 당시에는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 아니고 그 전임인 이관석 비서실장이 이 사실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전화통화도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까지 다 브리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건 뭐냐. 이 영수회담에 물밑에서 움직인 비선 라인이 비공식 라인이 별도로 있었다 하는 건데 이 윤석열 대통령의 요청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들어가기 전에 살았던 곳이 서초동의 아크로비시타 아닙니까? 아크로비시타 옆집 주인이었던 저기 그 사진에 왼쪽에 나오는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원장 교수예요. 함성득 교수에게 한국일보 보도로 따지면 총선이 끝난 며칠 후에 며칠 뒤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서 좀 들어와달라 해갖고 자기한테 좀 와달라 해서 만나러 갔더니 내가 이제까지는 우리 강성 지지층과 참모들이 반대로 이재명 대표가 8차례나 회담을 요청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해왔는데 이제는 만나야 될 것 같다. 이제는 만나야 될 것 같다 하면서 그래서 당신이 좀 역할을 해달라. 나의 그 진정성을 이재명 대표 쪽에 잘 좀 전달해달라. 그런데 왜 그러면 함성득을 찍었을까 하는 건데 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임혁백 고려대 정치회 교육과 명예교수예요. 공관위원장 했죠.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 공관위원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함성득 경기대 교수는요. 사실 고려대학교 교수였어요. 고려대학교 교수였다. 개인적인 무슨 사정에서 그걸 그만두고 얼마 전부터 이제 경기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교수 시절에 잘 알던 사이에요. 둘 다 또 정치학 전공자고. 그러다 보니까 임혁백하고 함성득이 친한 걸 알고 윤 대통령이 부탁한 거 아니냐. 함성득은 그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 물밑 역할을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 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 오구간 얘기들 있잖아요. 오구간 얘기들이 매우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저 두 사람이 말이죠. 비선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 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거는 앞으로 팩트체크가 돼야 됩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돼야 되는데 일단 먼저 얘기할 것은 저런 저 비선 역할을 설사 했다라고 쳐요. 저 사람들이 영수회 되면 끝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고 우리가 이런 거 다 만든 사람들이에요. 저렇게 공개적인 언론 인터뷰 하는 건 전 첨부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여기서 윤 대통령이 이런 요청을 이 대표한테 했다는 거죠. 뭐냐 하면 총리 추천을 해달라. 서로 총리 추천을 해주면 중도 성향의 인사나 총리를 추천해주면 몇 분을 알려주면 미리 검증해서 영수회담 테이블에 결정하자라고 했더니 이재명은 국정기조 안 바꾸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윤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차기 대선에서 이 대표 경쟁자가 될 만한 인사를 대통령이신 인선에 배제하겠다. 이런 뜻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 대표가 경쟁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면서 다만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는 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협 관련된 책임을 제어할 인물이다. 이렇게 난색을 표시했다는 거예요. 원래 당초에 원희룡 전 장관이 비설장을 거론되다가 갑자기 사라졌잖아요. 자칫 이런 것이 내용이 아닌지라는 그런 의문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영수회담이 뚝 이어지면 더 자주 만나면서 골프 회동도 하고 부부 동반 모임도 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보면 대통령의 비서실장의 인사권은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 고유의 인사권한을 이재명에게 경쟁자가 될 만한 인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는 저는 이건 좀 믿기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명되기 전에 여러 하마평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일 유력하게 거론됐던 게 원희룡 전 장관을 비서실장에 임명할 것이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무슨 대통령이 정무수석을 제안했다더라. 이런 기사도 나오고 그랬는데 여하튼 원희룡 전 장관은 이제 비서실장 하마평만 있다가 결국 성사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원희룡 장관을 최우선적으로 비서실장 후보로 검토를 하다가 이재명과의 회담 때문에 이재명과의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재명이 껄끄러워하는 인사니까 그래서 아웃시킨 건가 이런 추론도 가능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대목이 굉장히 민감한 대목이에요. 그리고 자기 대선에서 이 대표의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가 될 만한 인사를 대통령실 인선에서 배제하겠다는 뜻을 함성독을 통해서 이재명에게 전달했다는데 지금 아침부터 보니까요. 제가 우리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도 좀 들어가 보고요. 인터넷 기사에 달린 댓글. 이제 우리 쪽 지지자들 댓글로 보니까 제일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게 이 대목입니다. 네. 맞아요. 이 대목이에요. 우리 대통령이 정말 한 말이 맞냐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 좀 큰 문제 아니냐 다 이런 반응들입니다.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특혜가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이 지금 고소 를 해놓은 건데 양평고속도로 문제는 지금 이거 저 뭡니까 민주당이 이재명이 트집 잡아서 이걸 지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건회에서 땅이 있다고 해서 이거 의욕 제기해서 그러면 원희룡 전 장관이 그렇다면 그런 거라면 다시 원점에서 하겠다라고 해서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무슨 의욕이 있다는 게 밝혀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이제 사실인 것처럼 안 된다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한 임무는 결국은 차기 대선의 정권 재창출 입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차기 주자를 키워야 되는 목적이 윤 대통령한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언만 놓고 보면 자칫 윤 대통령이 마치 그런 권한을 포기 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재명의 경쟁 상대가 되는 사람을 안 키워주겠다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어떻게 이걸 함성득이라는 작자가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가 있는 건지 이거는 정말 이 보수 진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뿌리 이자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임무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대답을 해야겠지만 이것만큼은 저는 사실로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 말 자체는.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아침에 이 기사 보고 이거 소설 아니냐 이게 소설 아니냐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느냐. 그다음에 제가 함성득 교수란 사람을 좀 압니다. 네. 학교 비슷한 동기시죠. 또 그 대학 동기고 대학 시절은 몰랐고 사회에 나와서 이제 알게 돼서 그런데 뭐 이게 여야 갈 것 없이 넘나들면서 교수인데 막 현실 정치에도 막 개입을 하고 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이 양반 얘기를 100% 믿을 수 있는가 해서 아마도 아마도 이게 오전 중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대통령실에서 이제 점심시간 좀 지나서 반응을 내놓기는 했어요. 백브리핑으로. 그런데 이 영수회담 관련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 조언을 해왔다. 그리고 본인이 좀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거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비서실장 하고 정무수석이 움직였다. 그리고 4월 19일에 대통령이 직접 이재명 대표와 전화한 것도 아니 그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일보 이 기사가 잘못됐다라는 명시적인 표현은 없어요 지금. 명시적인 표현은 없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해왔고 자기가 역할을 하겠다고 해왔다. 그런데 그러니까 한국일보 기사 내용을 정면으로 지금 부인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더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명확한 입장을 못 내놓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함성득 이분이 한국일보에 얘기한 게 일정 부분 또 맞아서 그런 건지는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여간 저는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좀 부정확한 내용도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른데 이걸 묘하게 비틀어서 얘기한다든가 또 이만큼 되는 걸 이만큼 또 부풀려 갖고 과장해서 얘기하거나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아마도 지금 대통령실의 반응을 보면 함성득도 여기에 뭐 개입이 돼 있었다라는 것 자체를 부인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인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왜 비서실장 정무수석 이런 라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데 함성득 이라고 하는 아니 임혁백은 그 당의 공청관리위원장이라도 했으니까 뭐 얘기가 되죠. 네. 함성득은 뭐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런 분한테 부탁을 해서 이 비선 개입 논란 을 만들지 하는 이런 의문이 발생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첫 번째 문제는요 대통령의 미션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론과 인터뷰 를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날 인터뷰할 때 보니까 두 사람과 함께 나가는데 임혁백은 빨간 넥타이 파란 넥타이 함성득은 빨간 넥타이 임혁백은 파란 넥타이 메고 가면서 무슨 당의 대표인 것처럼 그렇게 이 내용 전체를 보면 이재명 은 대단한 뭐 어떤 아량이 있는 사람이고 대통령이 마치 뭔가 이재명 한테 뭔가 좀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비밀리에 한 거를 이렇게 대놓고 언론에다가 설명할 수 있는 건지 과연 이거 지금 대통령 허락받고 하는 이야기 인지 자 1번 첫 번째 그게 지금 저는 문제인 것이고 보통 이런 식의 회담은요 역사가 흐르고 이 정권이 끝난 다음에 아 뭐 그렇게 알려졌다 정도로 이제 하는 게 가방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아무리 뭐 물 밑에 대화가 있다 하더라도 근데 이거를 지금 며칠 지났습니까 대놓고 자기가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처럼 대놓고 언론을 선전했고 또 세 번째 이 내용을 보면 진짜 이거는 대통령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해가 되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아니 나는 하려고 그랬는데 참모들이 못하겠다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죠. 뭐냐면 대통령이 지금 명패 있지 않으면 더 벅스탑히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결정해야지 이걸 왜 참모들 한테 책임을 돌립니까 대통령이 저는 이런 이야기 안 했을 걸로 보고 또 하나는 경쟁자 이재명의 경쟁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못 쓰겠다라는 이야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대놓고 이야기한다는 거 이게 뭐 한국일보한테 뭐 소개해졌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이멕백이라는 자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정말 이 대통령을 어떠면 공경에 처하게 하고 한다는 거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사람한테 이걸 왜 맡기냐고요 이게 임혁백이라는 사람은 저희 지원이면 저희 잘 압니다. 어느 정도 수준의 사람인지 이런 걸 이용해서는 안 될 사람이란 거 알거든요. 함성득. 네. 함성득은요. 그러니까 참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일보 기사가요. 이 기사로서 갖춰야 될 육화 원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시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자고요. 4월 10일에 총선이 끝났고요. 4월 19일에 영수회담 발표가 이루어졌고요. 그날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통화한 사실도 알려진 것이죠. 그리고 4월 22일 이제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이 임명이 됩니다. 지명이 되고요. 그날 오후에는 또 신임 홍철호 정무수석이 임명되고요. 그래서 이 팀들이 협상을 했어요. 홍철호 그다음에 저쪽에 이재명의 비서실장 천준호 두 차례 회동을 했는데 합의를 이루지 못했어요. 합의를 이루지 못하다가 4월 26일인가요 이재명이 무조건 윤 대통령 만나는 게 중요하니까 나는 그런 거 없더라도 사전 조율 안 되더라도 난 만나러 가겠다 해서 4월 29일인가요 이제 그 영수회담이 청사가 된 거 아닙니까 같이 이재명이 통 큰 합의를 이재명이 통 큰 결단을 내린 거. 그러면 이 함성득과 임약백이 움직였다는 게 한국일보 기사를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선이 끝난 며칠 뒤 윤 대통령이 함성득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며칠 뒤라는 게 굉장히 애매한 표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홍철호 천준호 라인이 두 차례의 실무사전을 했는데 거기서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그래서 움직였다는 건지 아니면 4월 19일 영수회담 발표하기 전부터 함성득은 별도로 움직였다는 건지 이런 6화 원칙이 지금 하나도 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게 약간 소설 내지는 팩트하고 좀 부정확하다. 팩트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건요.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잘 되면 골프 회동도 하고 부부 동반 모임도 하자는데 윤 대통령이 저기 취임하고 나서 골프 친 적 있나요? 취임 전에도 잘 안 쳐요. 아 거의 그 원래 이게 저 어깨 이게 잘 안 좋아서 아 그리고 이게 저기 무슨 뭐 본인이 직접 운전 못해요. 못해요. 면허증이 없어갖고. 그래서 골프를 거의 안 쳤어요. 그런데 대통령 취임에서도 골프 회동 한 번 안 한 분이 이게 뭐 잘 되면 앞으로 골프 회동도 하자. 부부 동반 모임도 갖자. 저런 얘기를 과연 윤 대통령이 했을까. 믿기지가 않아요. 참 제가 참 말문이 막힙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이런 중대한 임무를 맡겨서 이런 또 기사가 이렇게 정말 자기가 마치 정말 밀사로서 대단한 역할을 한 것처럼 저렇게 언론에 떠벌리고 다니고 아무리 그렇지만 대통령의 미션은요. 이거는 쉽게 이야기해서도 안 될 뿐더러 이거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런 일을 맡긴 다는 거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고 이 대통령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 지지층들이 지금 굉장히 분노해하고 계십니다. 이게 뭐 지금 당원 게시판 제가 다 댓글을 봤더니 정말 이게 굉장히 지금 지난번 박영선 양정철 나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 아마 어떻게 양정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랬더니 또 일부 참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그런데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지나간 다음에 또 이런 지금 함성등 문제가 불거 졌어요. 저는 뭐 쉽게 좀 납득이 어려울 거로 봅니다. 이거는 우리 지지층들의 이 실망감들을 빨리 대통령실에서 뭔가 해명을 하고 좀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때보다도 오늘 이게 또 훨씬 더 우리 지지자들을 정말 이게 뭐라 그래요 좀 충격이 더 훨씬 더 충격파 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이 지금 오늘 입장 내놨는데 이거 갖고는 부족할 것 같고요. 뭔가 뭐 팩트에 근거해서 분명한 입장을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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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